오늘 답사를 다녀왔다. 서울에서 진도까지. 그렇게 장시간 누군가와 여행한 적 없었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신선했다. 3학년이 되도록 선후배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참 많은 걸 얻었다. 국문학이랑 공부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적도 있었는데 이번 답사를 통해 새로운 의욕도 생겼다. 그동안 나에게 부족했던 것.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돌아온 여행. 이 느낌이 오래 갈 것 같다. 정말 내 자신을 찾고 돌아온 여행하셨네요. 그동안 나에게 부족한 것 같고, 그것도 함께 안쪽을 찾고, 처벌이 있는 것 같다. 그동안 나에게 부족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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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다. 감사합니다.